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 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김혁장 암범총 양재수 이마테이오스 YCEU 124회입니다. 여기서 하고 김혁석 총장장님, 아영님, 민성님과 민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회 아시아 콘텐츠 워즈 앤 글로벌 어떻게 보여요? 왜 이렇게 길었지? 원래 이거 좀 짧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엔드까지 붙이니까? 여기서 6관왕을 차지했어요. 류승용씨가 남우주연 배우상, 강풀씨가 작가상 그리고 이정화 배우가 남자신인상, 고윤정씨가 여자신인상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까지 베스트 디지털 VFX 작품상까지 6관왕을 차지한 사실은 거의 진짜 올해 OTT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 중에 OTT 한국 드라마 중에 거의 지금 사실 최고라고 해도 딱히 뭐가 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무빙인데요. 아영이 어떤 작품인가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은 웹툰 작가 강풀이 직접 자신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할리우드의 히어로불과는 다른 개성으로 승부하는 한국형 히어로불이라 평가받았고요.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능력자들의 액션 히어로 물입니다. 그리고 능력자의 자식인 봉석이와 희수, 강원이를 중심으로 한 학원물이자 성작물, 순도 높은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무빙의 능력자는 서슬퍼런 국가 권력에 억압이 가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기도 한데요. 맨몸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매서운 주먹과 칼빵에도 끄떡없는 회복 능력을 가졌으며 전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등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지만 일상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얼매어 살아갑니다. 또 능력자 개개인의 서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적 맥락을 방영하였습니다. 무빙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휴먼 드라마를 더한 히어로 장르의 문법으로 무겁지 않게 풀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먼저 김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에서야 다 마치고 왔는데요. 여러 일들이 좀 많이 밀려있어서. 그런데 보는 동안에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강불 작가답게 약간 이야기를 만들고 떡밥을 해소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하는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 한국에서 이만큼 유쾌한 캐릭터극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다 제대로 짜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 이 드라마가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두고 중간에 올드하다든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올드와 클래식, 이건 올드가 아니라 클래식하다라고 표현한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90년대 드라마라고. 그런데 진짜 90년대 드라마를 얘기하시는 분이 90년대 드라마를 제대로 보신 분이 얼마나 좋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일부러 90년대 드라마처럼 연출한 신도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90년대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명의 눈동자 좀 보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몇 편 정도 보시면 그렇게 느끼면 안 될 건데 옛날에 남북관계에 다룬 드라마 중에 그게 있었어요. KBS 폭파해버리겠다고 한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무궁화꽃 필 때까지였나? 진달래꽃 필 때까지였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무튼 그거 있는데 그것도 이것보다 훨씬 그게 올드한 거예요. 그게 좀 올드예요. 염정아 씨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정말 지금은 초호화 캐스팅인데 그게 좀 올드하면 올드했지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민상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게 뭔가 제가 원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잠깐 보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원작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것저것 좀 엄청 많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멜로도 있고 노아르도 있고 첩보, 액션 모든 게 되게 짬뽕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제 한국형 슈퍼히어로블 혹은 이제 한국형 SF 이런 것들처럼 뭔가 할리우드 영화를 의식을 하면서 그거를 뭔가 현지화를 되게 어쭙지 않게 시도하다가 그 되게 다들 실패를 했고 그 실패 자체가 약간 하나의 장래가 되어버렸잖아요. 한국형 뭐뭐로. 한국형은 네. 근데 무빙 같은 경우는 한국형 슈퍼히어로라는 실패들을 나름 소화해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뭔가 캐릭터나 이야기를 진짜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기에 진짜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영님은요? 저는 이 드라마를 두고 한국형 히어로블이라고 말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 가장 큰 점이 일단 그 마블의 히어로처럼 얘네는 전지전능한 인물들 아니에요. 능력자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각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고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인물이면서도 비범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영웅의 서사에 시대를 시대의 서사를 넣은 그런 작품은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이게 청불이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한방보다는 잔인함으로 약간 시청자 승불을 본 점이 사실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분명히 그것도 그걸로 약간 승불을 보려고 했던 지점도 있고 오지어게임이라든지 옆동네에서 그런 이제 아무래도 요즘 한국 드라마 하면은 매국에서 잘 팔리는 거 하면 일단은 잔인성이 기본으로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시청자랑 그런 것 중에서 승불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준 거는 약간 액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보다는 서사가 더 재밌었어요. 액션 씬 오히려 액션 씬이 있는 후반부에 있잖아요. 참고 이거 스폴러가 있습니다. 17회부터 한 거기서부터 마지막 해까지는 거의 액션만 네 액션이 오히려 그게 더 재미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오히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파트는 딱 중반부였어요. 그 7, 8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구령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아내를 잃고 난 지점 거기까지가 거기 한 거기 그 정도까지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약간 그런 휴머니즘의 서사하든지 그런 걸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제일 깔끔하고 오히려 거기서 한국적이라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슷한 이제 사람들 의혹을 했던 게 사실은 무빙이 더 먼저 나왔다고 얘기한 게 맞을 것 같은데 히어로즈 드라마 히어로즈 드라마 사실 저도 시즌1을 봤으니까 히어로즈 드라마는 사실 이 정도까지 휴머니즘이 깊지가 않아요. 네. 있긴 있어도 막 형제들은 막 선거 준비하고 있고 막 싸우고 있고 막 거기도 콩가루 집안이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뭔가가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어요. 모든 거의 다 대부분이 가족이고 심지어 북한에 있는 기력자들조차도 그게 나름에 깔려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또 위로부터의 대결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데올로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걸 통치하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억압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 마지막에는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잘 살렸고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남북관계도 상당히 잘 살렸다. 왜냐하면 거의 쉬리 이후로 쉬리 이후로 이렇게까지 사실 북한이랑 싸우는 거 보면은 재미없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액션 영화에 있는 분은 쉬리 이후로 좀 재밌게 오는 첩보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좋았어요. 아무튼 그런 지점으로 담은 작품이었는데 자 그러면 1회부터 7회까지가 처음에 공개가 됐잖아요. 혹시 그때 같이 시작하자마자 같이 보셨나요? 아니면은 좀 한 번에 물어보신가요? 1회부터 7회 나왔을 때 아 이때 바로 봐야지? 하고 보신 분은 없죠? 저도 뒤에 물어본 그렇죠. 저도 최근에 물어본 나름 순차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1회부터 7회가 공개됐을 때 그것만 딱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약간 엇갈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보면 초반부는 완전 뭐야 하이티노멘스인가? 하이티노멘스예요. 그렇죠. 하이티노멘스인가 싶어가지고 그 중간에는 없는 캐릭터도 막 넣어주고 프랭크라는 인물을 중간에 설정해가지고 어 이거 하이티노멘스에다가 중간에 섞었나? 뭔가 따로 논다. 라는 얘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사실 한 번에 몰아져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약간 그 지적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강풀이라는 작가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약간 작품 전체에 기승전결을 두고 그 전체로 보고 승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각 캐릭터의 서사를 공고해 두지 않았으면 후반부에 이 액션이 몰아쳤을 때 액션씬 안에서의 휴머니즘이 사라져서 몰입감이 떨어졌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초반에 캐릭터 빌드업을 되게 잘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캐릭터 빌드업에 한국의 현실 같은 게 녹아있는 게 일단 그 이정화 배우가 연기한 봉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봉석이 처음 날았을 때 이렇게 그냥 번개맨 이렇게 하면서 날았을 때 사실 보통은 그런 장면이 되게 멋지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미연이 약간 그 너가 잘못했다 하면서 오히려 봉석을 탓하잖아요. 남이 튀었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학창시대에 들었던 나대지 마라. 그 정서랑 너무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국형 히어로 무리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이런 서브 플롯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개도의 플롯도 마찬가지로 번개맨을 하지만 사실 번개맨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새독적이고 그렇다는 거를 전개도를 이렇게 물리치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한국의 풍경들을 잘 드러내주면서 이게 감정이 빌드업이 잘 됐다. 전 그런 지점이 좋았어요. 사실 원작에서는 웹툰 원작에서는 번개맨이 아니라 슈퍼맨이었거든요. 그래서 번개맨으로 바뀌면서 좀 더 한국적이게 되지 않았나 맞아요. EBS 겨우도 살리고 왜냐면 번개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모여라 딩동댕 제 세대는 아니에요. 제 미세대 저희 세대 제가 딱 그 세대라서 제가 어릴 때 4번 정도 그 방청을 가서 번개맨 하셨던 분한테 사인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팬심으로 이제 2017년에 번개맨 실사 영화 개봉됐을 때 아 맞다. 실사 영화 했었어. 그때 완전히 동심을 이제 딱 끝내고 딱 이제 보내주고 애도 하고 애도 안 됐어. 장례 굉장히 됐군요. 안 그래도 번개맨이 딱 요거 무빙 나올 때 이번에 최근에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했어요. 어 맞아맞아. 그래서 저희가 연동지어서 홍보하려고 애를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DBS 쪽에서 막 펭수가 나와가지고 응원도 하고 사맨님 화이팅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입니다. 아무튼 캐릭터를 이제 하나씩 그러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캐릭터는 장주원 뉴승영씨가 연기한 장주원인데 이 캐릭터는 쉽게 말하면 힐링 뭐라고 해야 돼 힐링 팩터가 있다고 하면 되나요? 무한회복 캐릭터? 그렇죠. 그런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거는 배우의 연기로 보셔야 돼요. 개우의 뉴승영 배우는 똑같다. 맨날 똑같은 연기만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최근에 치킨집 주인을 해서 그래 이게 다 신선한 치킨 사장님으로 바뀌었죠. 심지어 거기서도 극한집업에서도 되게 약간 칼맞아도 멀쩡하고 그런 느낌이 나왔어가지고 일부러 캐스팅 했나는 느낌도 있어요. 배우개그처럼 아무튼 이 캐릭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사실 장주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되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한 피아노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그 감성의 그런 그 캐릭터인데 좀 재밌었던 게 저는 장주원 캐릭터가 이 영화의 핵심을 다 몰아놓은 캐릭터가 생각을 해요.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지만 사실 이면에는 무협과 같은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왜냐하면 무협이 그 싸울무랑 그게 의협심의 그 협이잖아요. 그래서 작자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 정신의 대결이 곧 육체의 대결 기술의 대결이 되는 건데 이 영화가 딱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 심지어 한 마디 더 하잖아요. 무협이 아니라 멜로에 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이유려는 그 주제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장주원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장주원 에피소드가 1990년대 부산을 배경을 하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이야기꾼을 표방하는 소설가들이 몇몇 있어요. 그게 최근에 감독으로도 입봉한 천명관 감독님이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라는 소설을 써놓는데 이것도 1990년대 부산을 배경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 각본을 쓴 김원수 소설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뜨거운 피라든가 이런 작품들로 약간 1990년대 바닷가 그 부산을 통해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구라를 치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다루는 그런 소설들이 있었는데 이 강풀 감독이 자기가 제일 강조한 이야기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꾼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1990년대 부산의 약간 싼아이들 이런 키워드로 동원해서 자기 얼마나 이야기를 잘한다. 그리고 그 약간 그 버림받은 남자의 얘기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이런 거를 영향으로 한 것 드러내고 싶어서 만든 에피소드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안기부에서는 코드명을 쓰니까 코드명을 지역명으로 쓰니까 나왔던 게 구룡포였는데 구룡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싸움 대학 구룡포가 어딘지 처음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구룡포가 어딘지 포항 근처에 있는 쉽게 말하면 포항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포항 남쪽이고 거기가 어느 드라마였죠? 동백꽃필무리합에 나와서 아마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생각하시는 유명한 거기 있죠? 호미곡 네 호미곡 북구 거기가 있는 곳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인데 아무튼 상당히 로맨티스트였어요 장조원 또 게다가 상당히 로맨티스트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딸 위해서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 나왔는데 정말 이거는 딱 류승용 캐릭터의 파노라마 다 겹쳐져요 네 맞아요 질본방에서 문도 있을 것이고 질본방에서 문도 있을 것이고 파노라마 다 겹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생 캐릭터를 만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로 인해가지고 작품성이 있는 캐릭터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예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류승용 제가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자제분이 그 아버지가 평생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빙을 보자마자 아버지 고생했어 하면서 안아줬다고 그리고 다음 캐릭터는 이미연 한유진씨가 연기하는 이미연인데 이 캐릭터는 뭐라고 할까요 인지가 인지능력이 빠른 거죠 뭔가 시각 청각 미각 등 모든 경각이 남대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 여기 여기도 사실은 뭐 똑같아요 여기도 모성애가 있고 엄청난 모성애가 있고 플러스로 더하면 초반에 갈등을 하죠 안기부 최연소 엘리트 요원으로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갈등이 있었죠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갈등 중간에 작전을 스윙하는 데 있어가지고 몰래 숨겨두려고 숨겨져 있는 거를 쉽게 말하면 안 쏜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장면도 있고 아니면 또 두식이 접근해서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제 또 사랑에 빠지고 그런 입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게 됐다는 거는 한유아주씨가 그러면 애와 엄마를 연기할 수 있느냐 엄청난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그거 한 들어와 보시면 내내 그 얘기하는 거야 나도 돼 분장이 어쩐네 저쩐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한유아주 케이터를 심지어 약간 애의 어머니는 연기를 한유아주 배우가 감독님인가 강풀 작가님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애의 어머니는 연기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2000년대 초반이랑 지금의 살짝 달라 그래서 약간 진짜 대단하다고 다시 보게 되었던 게 일단 여배우로서 아름다움을 많이 포기하신 것 같아요 분장으로서 많이 포기를 했죠 네 그런 부분이랑 안경도 끼고 나오시고 그런 점에서 되게 한유아주 배우의 다른 면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적 도깨비 깃발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포기를 안 했거든요 해적 도깨비 깃발만 해도 상당히 멋지게 나와요 멋지게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트레드스톤 같은 원래 이 작품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이런 첩보 작품에도 출연할 수 있었다 이런 게 또 액션도 가능하고 아 네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봉석을 가두는 역할을 하면서도 봉식을 위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들이 너무 현실적이었고 저 한유조 배우의 연기를 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한유조 배우의 인생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인생작이 하나씩 여기서 조작하네요 뭐 뷰티사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일단은 이쪽으로 저도 이제 한유조 배우가 뭔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화에서 그 흐름이 있을 때 하나의 텀만 계속 유지하다가 뭔가 이제 영화가 좀 튀어나가야 할 때 약간 좀 같이 튀어나가지 못하는 좀 그런 면이 있었다고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후반부에서 되게 막 자식을 지키면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로 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저도 한유조 배우님 인생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김두식 캐릭터 조민성씨의 연결 김두식 캐릭터인데 어 아니 벌써부터 사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한유를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비행 능력이 있는데 근데 비행 능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그 과거에 있었던 86년 그때 80년대에 나으셨다가 칼기 아마 폭파사건 아 네네 그걸 이제 모티브라는 장면도 등장하는데 항상 영화의 굵직 역사의 굵직굵직한 장면에 항상 나오는 히터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 저는 약간 그 조인성 배우의 액션이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와이유 액션이다 보니까 되게 그 각 캐릭터마다 액션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인성 배우는 되게 날렵하고 가벼운 액션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연기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최근에 하필이면 또 같은 시기에 밀수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사실 밀수보다가 이거 보니까 살짝 떨어지는 밀수가 훨씬 더 연기로서는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케이터스로 케이터마다 훨씬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밀수에서는 그냥 조인성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밀수에서는 이건 조인성이다 너무 조인성으로 나와서 김지식도 조인성스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선할 것 같고 잘생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잖아요 전개도 차편식 연기한 전개도 버스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반부에 많이 또 호불호가 갈렸던 이유 원작팬분들 특히 했던 것 같아요 원작을 보신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케이터에 대해서는 저는 전개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불호가 되게 많더라고요 프랭크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 다들 이 긴장감을 주니까 다들 좋다는 의견이신데 전개도는 차태현 배우가 좀 연기가 따로 놀았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전개도 캐릭터를 좀 옹호하는 게 일단 사실 슈퍼맨에서 번개면으로 바뀌었다는 건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여서 그 점에서 괜찮았고 그리고 사실 좀 약간 모자란 서사들 학교에서만 풀어내기에 모자란 서사들을 전개도 캐릭터가 많이 보충을 해준 것 같아요 프랭크가 약간 그 앞쪽 초반부 서사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초반부에 전개도 캐릭터는 약간 휴머니즘을 더해주지 않았나 그런 지점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개도 캐릭터가 없었더라면 그 최희란의 서사가 좀 비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봉평 봉평 그 뭐지 그 선생님이 한 번 계속 찾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는 블랙 초능력이 없어서 블랙이 되지 못하니까 선생님으로도 블랙이 되어가지고 초능력 이거 엔티비티를 기르려고 계속 하는데 그 전개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안 들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진화 약간 그 초능력자가 되게 약간 지진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한테 부적격 환경을 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드는 최희란의 복잡한 감정이 지금 이 세상에 투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약간 낙자를 했던 전개도가 없었으면 이 뒤에 얘네들도 약간 비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개도가 이 나중에 그 선행이 어떻게든 얘네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감정을 설명해주는 계기가 된다 전 동시에 어쩌면 전개도가 이제 그 국정원이나 국가에 의해서는 낙오당한 사람이지만 가장 영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통적인 영웅 그 번개맨 같은 영웅에 가장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다른 인문들은 되게 멋지게 그려지고 낭만적으로 그려져도 결국 뭔가 딸이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던가 이런 식인데 이 사람은 버스기사라서 그냥 이제 그 맨날 버스 운전하면서 그 봉석이랑 이제 희수가 버스 타고 가는 같이 타고 가는 거 보면서 좀 귀엽네 이렇게 하다가 진짜 그냥 숱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싸우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 어떤 번개맨이라는 어떤 이런 키치한 영웅의 역할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사실상 이 드라마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진짜 영웅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쓸모없는 과거 이제 돌아가면은 막 자기가 쓸모있는 인간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갖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취업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곳곳에서 실패하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가 방전된 버스를 고쳐줘가지고 오히려 그게 자기가 쓸모를 를 어쩌면은 새로운 곳에서 찾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또 이 시내버스 하는 게 거의 정해진 라인만 도는 거니까 정해진 길만 계속 가는 거니까 평균 일상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뭐랄까 이것도 사실은 쓸모 그러니까 이 캐릭터한테 쓸모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쓸모있는 용도에서 사용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쓸모있는 인간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넣었나 싶은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마지막 액션 장면일 때 액션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지막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 버스 버스 신나게 뚫고 와가지고 뚫고 왔는데 기꺼한다는 게 에너리기파 그거는 확실히 연출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와 비교해서 그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 그래도 아 10대 연기는 젊은 배우한테 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아 네네 이건 좀 47살인 배우한테 교복이 입고 그렇게 아니 주변에도 좀 이게 나이가 있으면 몰라 거의 혼자 거의 시켜봤는데 그 뭐야 90년대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피구왕 통키 아 혼자만 거의 10대 10대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주변에 죄다 10대 배우 10대 재현 이제 단역배우들이니까 아니 많이 뻔뻔하게 옛날에 장동건이랑 나왔던 드라마 보였죠 신사의 품격 신사의 품격 뻔뻔하기라도 하던가 여긴 약간 어쭙잖게 티가 좀 많이 나니까 좌우로 이제 너무 너무 그러니까 어린 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언밸레스 해가지고 와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차태현의 연기 톤이 약간 많이 튀었어요 다른 배우들이 되게 약간 2020년대 연기를 보는 것 같은데 차태현씨 혼자 약간 2010년대 2000년대 아 약간 아직도 그러면은 저기 뭔 영화야 북면다로 지절된군요 북면다로 북면다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프랭크 류승범씨 사실 이 캐릭터는 정말 류승범씨는 간만에 저 원포인트레스 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카리스마 카리스마도 있었고 뭔가 좀 이 한구가 서툴한 한국 관계하라고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대본 잘 보면 살짝 좀 이게 한국어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조금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또 되게 뻔뻔하게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네 왕 동캐프 뭐 이런 거 되게 뻔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사실 자기도 외국에서 잘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쩌다 말을 하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사를 할 때 표현 방법보다 침묵을 할 때 표현 모습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카포에라 액션 장면을 정말 신나게 찍어서 맨날 카포에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초 동작을 몇 년째 배워뒀었대요 그걸 이제 써먹을 기회가 와가지고 정말 좋았다고요 특히 이제 차태현 선배는 정말 처음 연기를 해봤는데 밤새가면서 추억 장면을 밤새면서 찍어가지고 즐거웠고 역시 거기 류승용 씨와의 대결도 정말 그 대결도 좁은 차 안에서 밤에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넘어가서 자 그 외에 혹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인상적인 배우나 인상적인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재만 캐릭터 역시 너 농자는 죄다 역시 간만에 그거 그 차 뭐야 고가도로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디자인 야 그거 언제 옛날 정말 제 세대거든요 그거를 아시는 이제 거의 이제 거기 청계천이 있다는 걸 알지 청계천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지 이제 기억도 못하시는 그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역사책에서 배우는 역사책 역사책에 배우는 청계천 걷다 오면 어디 하나 기둥 하나 있어요 그 전시해놓은 비슷한 게 기둥 하나 세워놓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Y 모양의 기둥 하나 있어요 걷다 오면 그 다음에 저는 그 문성근 배우가 연기한 민용준 캐릭터 사실 민용준 캐릭터 자체는 그냥 너무 있을만한 관료라서 그런 거래를 했는데 약간 문성근 스러움이 있잖아요 남자 연기를 정말 잘해요 되게 고지식할 것 같은데 위선으로 찌들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가스라이팅 잘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연기에 정점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그 CIA랑 협상할 때 약간 맞아요 그 옛날 야인시대 김두한처럼 약간 혹시 한국어 너 한국어 알잖아 이러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근데 이렇게 사실 비중인 역할로 이렇게 길게 나온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민성근 배우 그리고 또 있다면 당연히 사실 많은 팬들의 시선은 결국 고윤정 배우들 많이 갔어요 남성 팬들 진짜 진짜 많이 갔어요 특히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배우가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던 헌트에 나온 그 배우가 맞나 싶었지만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또 다른 작품 하나 캐스팅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의대생이라고 했죠 아 의대생 맞아요 거기는 의대생이라고 아 네네 슬슬땡 슬슬땡 최대생이 아니라고 이제 상당히 액션 연기도 좋았어요 그 17대 17대 그 살기 있는 장면들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표현하는 게 그거에 대비돼서 이제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에 느슨감을 주는 이제 그 봉석을 연기한 이정하 배우도 네 약간 약간 살짝 날서있는 고윤정 배우랑 다르게 되게 근데 살을 그래서 찌웠죠 거의 30kg 가까이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들 놀라잖아요 이제 알고 있지만 해서는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하는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저기 저기 꼬신다고 아 내가 알고 있지만 연결이 해가지고 배우개그죠 약간 그 뭐였지 좀 재밌었 좀 뭐였지 재밌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그 북한 쪽 기력자들 기력자들 아 네 북한 쪽 기력자들은 약간 그 뭐지 북한 인권 관련 검색해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만든 캐릭터가 될까 너무 약간 요덕수용소라든가 맞아요 아오지라든가 유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아는 수용소의 이미지들 표피에 있는 북한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만든 캐릭터 인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덕놈이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첫 등장이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버스에서 맞아요 뭐 그러니까 근데 아 왜 문제는 이게 액션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아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액션은 빨리 넘기고 싶어 후반부가 좀 약했어요 약했어요 그리고 박희순 배우는 마녀 때도 그렇더니 맨날 당하는 역할로 나오네요 손 잘리고 당하고 줄 수가 없어요 약간 중간에 계속 인민은 죄가 없다 이랬는데 약간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요 박희순 배우가 이런 작품 나오면 뭔가 망가져야 돼 그러니까요 요즘 나오는 작품들 혹시 다 그래 다 그래요 요즘 요즘 나온 작품들 뭐 드라마든 영화든 뭔가 망가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약간 그 황지희 역할이 진짜 사랑스러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 네 진짜 절대 꺾이지 않고 곽선영 배우 곽선영 배우 제 조명 정말 누구야 싶을 정도로 처음 몰랐다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류승용 배우 류승용 배우랑 꼽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배역이 보니까 뮤지컬 배우로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드라마로 좀 넘어오신 류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김종수 배우는 역시나 요즘에 제일 핫한 배우답니다 아 네 이제 이경영이 대체제 진짜 진짜 대체제 같아 요즘 어디만 보면 다 김종수 배우가 나와요 밀수에도 나오셨고 그렇죠 천박사에도 나오시고 천박사에도 나오시고 또 뭐 하나 더 나온다고 더 나오는 거 있는데 아 저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 밀수 계속 계속 꾸준히 나오셨는데 그래서 다 달라 아 거미지대 나오셨나 그거 나왔다 화란 화란 화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달라 그 모습 볼 때마다 비공식작전에서 봤을 때도 다르고 아 비공식작전에서 봤을 때도 다르고 아 네네네 드림에서 봤을 때도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딱 올해 나온 영화들 보면 다 달라 많이 다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다른 게 있거든요 올해 진짜 학교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경영이 원출 같은 느낌이라면 어떤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네 김종수 배우는 진짜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진행시켜를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시죠 진행시켜 안 하시고 사실 유승욱 배우도 극과하고 유승욱 배우도 항상 보면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하고 전석호 배우도 요즘 최근 들어서 어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어디선가 계속해서 난님 얼굴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됐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원래 디즈니 플러스의 구동 목적은 구동 목적 중 하나는 마블 신작들을 보기 위안이었거든 말이죠 원래는 지금도 로키 시즌2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로키 시즌2를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동진 평론가는 본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영화제 안 가신다고요 뭐 저기야 시크릿 인베이전은 사실 저 보다 말았어 심지어 네 너무 안타까워서 보다가 아 이거 계속 봐야 돼 싶을 정도로 아 이거 아 시크릿 인베이전은 너무 아쉬워 아쉬울 정도로 이 정말 좋은 사물 잭슨 데리고 이거 뭐하는 짓인가 용엄마 데리고 뭐하는 짓인가 용엄마도 나오잖아 이번에 네 아 이게 뭐하는 심지어 올리비아 콜르맨은 나와 뭐야 이 배우들 데리고 뭐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마지막 회가 로튼 토마토 6%였나요 아 정말 참혹할 정도로 안타까운 드라마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렇다면 최근 디즈니 최근의 마블 행보와 이 무빙의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결정적으로 사실 이제 마블을 사실 이제는 잘 안 보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렇죠 약간 마블의 세계관은 약간 현실에 밀착해 있지 않고 무한히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인데 그래서 멀티버스를 계속 넓히고 넓히지 않으면 그 IP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콘텐츠용으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디즈니의 우주는 약간 자본의 크기에 비례를 한다면 무빙의 우주는 약간 스토리에 비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무빙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이긴 하지만 뭐 할리우드한테는 뭐 세발이 피죠 세발이 피죠 근데 약간 돈 자랑을 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보도자리가 돈 자랑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4,500억 들어가는 드라마가 사실 잘 없으니까 네 뭐 돈 자랑 할만하죠 근데 사실 디즈니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야 뭐 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시즌 하난데 정도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무빙에서 뭔가 평범함을 키워드로 둔다면 사실 마블도 DC에 비해서는 전통적으로 좀 평범함을 평범함이나 좀 그런 좀 서민적인 걸 강조하던 그 작품을 좀 많이 냈잖아요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약간 빈민가 출신의 루크 케이지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때의 뭔가 마블의 평범함이 되게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출신이나 계급이 좀 평범한 쪽에서 그런 거를 좀 가져왔다면 뭔가 이 무빙에서 말하는 평범함은 뭔가 그런 것 쪽보다는 약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는 게 평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점에서 또 약간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무협지 같은 느낌도 한국적인 색칠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무협인데 샹차는 좀 달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마블과 다르게 되게 은은하게 좀 꼰대력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전 뭔가 이게 아 무빙 네 뭔가 되게 따뜻한 꼰대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강풀만화의 그 특징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강풀만화의 특징이잖아요 되게 운동권 스러운데 이게 되게 운동권 맞으세요 꼰대 맞는데 네 운동은 맞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약간 북한이든 한국이든 이 기성세대의 능력자들이나 초능력자들은 뭔가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해도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땠는지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진 않잖아요 아 잠깐 쉰이 넣었던 거 취소 아직 40대 후반이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정해야 돼 근데 이제 뭔가 그 봉석이나 희석 같은 캐릭터는 약간 부모가 약간 사랑을 다 줘서 키워서 되게 애들이 바르게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이 강풀이 뭔가 저희 세대한테 제 세대한테 약간 너희 세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다를 거다 달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꿈대 같으면서도 듣다 보니까 뭔가 뭐 기분이 막 나쁘진 않고 되게 듣게 되는 그냥 우리 세대가 다 안고 죽을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세대에서 할 일은 우리 세대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 이런 느낌 마지막에 사실 다 그 뭐야 윗선들 다 죽여버리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세대에서 끝을 내야 돼 이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세대를 두 세대로 이렇게 나눈 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뭐 대를 이어서 분명히 그 능력은 계속 유지는 되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그 능력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발휘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우비소년이죠 어찌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혼자서 스스로 좋은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았다 아니 사실 DJ도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2대를 이용할 거면 이렇게 2대를 이용할 수 있는데 네 2대를 어설프게 이용한 거지 지금 블랙팬서도 보세요 지금 2대를 뭐 어떻게 썼는지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2대를 2대 캐릭터를 그러니까요 앤트맨도 그렇잖아 앤트맨도 2대 캐릭터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요 앤트맨에서 부여진 그 캐시랭 딸 네 딸도 무슨 딸이 그러니까 어떤 성장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러니까 무빙처럼 스토리가 원래 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 그냥 나는 천재야 보니까 나는 천재라는 걸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사람들이 재밌어요 재미가 없지 아이언아트도 나는 천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요즘 유행하는 MZ SNML과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최근에 마블 한국보와 무빙이 차이점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세대를 바꿔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전술할 수 있을까를 마블은 지금 잘 노사를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건 그게 아마 이번에 더 마블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더 마블스가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혹시나 작중 캐릭터와 같은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무한회복 능력을 가져가지고 건강 좀 회복하고 싶네요 저도요 사실 다른 거 날라다니는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같아 필리팩트야 저도 그게 최고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팩트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유승용 그러니까 장주원이 술 잘 마시는 거 좀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거기다 소뚜껑 같이 튀김기에다 손 집어넣는데도 멀쩡하잖아 나중에 하면 네 그러니까요 다른 게 혹시 저는 하늘을 나는 두시기 능력 어딜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 어딜 가고 싶다기보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인물이 약간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금상천하일 것 같아요 안 가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려도 회복되면 약간 제 인식이 사라진달까 그리고 약간 저에게 비즈니스적인 성실함만 있었더라면 저는 이미 연애 능력을 가지고 맛집 레시피는 음주할 겁니다 아무튼 이 작품은 심지어 오프닝 시퀀스가 매우 다양해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보면 항상 이제 뭐 미드나 이런 거 보면 오프닝이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거의 하나의 타이틀 로고로 보여주면서 끝났는데 무빙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혹시 여러 회 중에 어떤 타이틀 로고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이상적이었는지 음 저는 4화의 타이틀이 좀 기억에 남는데 4화가 맞았나? 여튼 그 봉석이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장면에서 이제 그 타이틀이 나오는데 장면 자체가 되게 인상 깊기도 하고 또 그 문 연출이 너무 귀여웠던 게 타이틀 연출이 되게 귀여웠던 게 약간 천장에 매달린 모빌처럼 딸랑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런 게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아 4화에 맞네요 혹시 또 있다면은 뭐 저 먼저 얘기하면 사실 저는 이제 14화에 너무 슬픈 내용인데 여기 이제 비가 내는 장면이잖아요 비가 내는 장면으로 정말 아내를 잃은 슬픔 이걸 로고에 담아낸 게 왜냐면 그전까지만 색깔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건데 슬픈 감정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네 그런 것도 좋았고 혹시나 또 다른 게 있다면은 아 지금 화가 기억 안 나서 잠깐 보고 있어요 어떤 장면만 생각하셔도 돼요 아 뭐지? 그 저는 10 10몇 화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무슨 그 시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짜르륵한 듯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 국정원에서 그 시대가 바뀌는 어 맞아요 네 그게 배경은 똑같은데 시간이 연도가 계속 바뀌면서 네 맞아요 그래야 짜르륵 올라가다가 화가 뜨는 거 그게 약간 가장 작품의 주제와 맞닿은 타이틀 같았어요 무비니까 네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네 저도 그거 되게 기억에 남았고 저는 그 뭔가 11화에 뭔가 이상하게 뭔가 저만 제가 그때 이상하게 느낀 것 같은데 약간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이나 이런 거에서 아 맞아요 되게 심각한 심각한 그 이야기 하나 둘씩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되게 따뜻한 이야기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되게 맞아요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그 11화도 약간 그 장주원의 모든 그 멜로리 역을 총동화한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박인재 감독이 이제 모든 타이틀은 그 차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고 모든 수 제목이 다 의미를 뒀다고 이렇게 세심한 연출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 컴먼 사실은 무빙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앞으로 3시간을 빌려야겠어 이거 이제 이제는 4명이서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오버했어 아 오늘 내가 생각하기 너무 잘못했어 3시간을 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무빙량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